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현재 하는 영상은 아르카나 동굴 윗길 깊은 곳 1시간 동안 사냥 영상 사냥 매소와 경험치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어 사냥 루트는 팬텀은 대강 이런식이 됩니다 아 아 위대면 한번 뽑아줘 아 그렇고 어 기본적인 경험치 버프는 어 링크드라고 저는 유니온 8,245기 때문에 경험치 10% 아 몸파 물리약 하나 먹어주고 몸파 물리약 그리고 1.5배 쿠폰하고 어 2배 쿠폰 같은걸 좀 먹었구요 그리고 어 물 뭐야 재물비 하나만 먹고 합니다 경첩비는 비싸서 따로 구매 안하고 1시간 동안에 매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험치는 212억 정도 되고 신 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경험치 경포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도 좀 있구요 아 매소 그렇습니다 아 1시간 매소는 6167만매소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에 매소구요 아마 여기서 좀 포함되는 것은 아마 이제 룬 돈룬 나와가지고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팬텀 1시간 사냥 매소 경험치였습니다 잼도토는 1시간으로 측정 못했고 1시간 46분 정도 재물비가 됐으니까 잼도토는 12개 정도 먹었습니다 1시간 46분에 아 그렇습니다 뭐 또 없겠지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